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1번 문제부터 5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래에 있는 분해능 중에서 검사자가 조절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D번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엘레베이션 또는 슬라이 시크니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머지 항목들에 비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검사자가 장비 패널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엑시알과 라테랄 대표적인 공간 분해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파수를 높여주거나 또는 포커싱을 함으로써 영상의 분해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엘레베이션 같은 경우는 탐촉자 자체에서 두께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검사자가 조절하는 것에는 다소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단순하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멀티플 레코라는 표현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있는 보기는 A번 다중 반사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게 되면 강력한 두 개의 반사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반사체에 의해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반사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따른 결과로 멀티플한 에코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이 다중 반사 허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멀티플한 에코라든지 또는 강력한 두 개의 반사체 이러한 표현들이 연관된다는 점 영상과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허상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더블 이미지 스트럭처라는 표현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빔 방향의 변화라는 표현이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심장 초음파에서 나오는 패턴은 정해져 있긴 한데요 보통 에이올틱 벨브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에이올틱 벨브에서 발생하는 더블 이미지 현상과 그리고 방향 전환과 관계가 되는 것은 비번에 있는 굴절 허상이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그림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하나의 에이올틱 벨브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빔이 쭉 진행을 하다가 둥그스름한 부분을 만나게 되면서 굴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굴절 현상에 의해서 바로 옆쪽에 또 하나의 벨브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더블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것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이 굴절 허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 빔의 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또는 벨브가 또 하나 보여지는 가짜 벨브가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굴절과 관계된 내용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프로스테틱 벨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트라 벨브 쪽에서 발생된 역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이 허상에 의해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한 것 있게 돼요 어떠한 부분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제한을 두었는지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이 프로스테틱 벨브를 사용했다는 것은 뒤쪽에 발생되는 쉐도잉에 의해서 역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관계되는 보기는 비번에 있는 쉐도잉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마이트라 벨브 위치 쪽에 프로스테틱 벨브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강한 반사체이기 때문에 고액호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뒤쪽에는 어둡게 쉐도잉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쉐도잉이 동반되게 되면 뒤쪽에 발생되는 역류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여러가지 제한점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인공판막에서는 대표적인 허상으로 쉐도잉이 동반될 수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셀라인을 사용한 컨트라스트 영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한 평가기법과 관계가 없는 항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셀라인을 사용했다는 것은 IVC를 타고 우측 심장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측 심장을 조형하거나 또는 우측에서 좌츠로 넘어가는 셀라인을 평가할 때 셀라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B번, C번, D번은 이런 항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A번이 관계없는 내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Aortic Regurgitation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심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내용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오른쪽 심장이 조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셀라인을 사용해서 평가한 모습이고요 옆쪽에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왼쪽 심장이 조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세기포를 사용해서 평가한 모습이라고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구조물이라든지 질병에 따라서 미세기포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셀라인을 적용해야 되는지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내용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